안녕하세요. 댄서 찐입니다. 오늘은 도자켓의 보스비치 알루 튜토리얼을 들고 왔습니다.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시작! 파트 1 나갈게요. 처음에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and 6, 4, 5, and 6, and 7, and 8 1, 2, and 6, 4, 5, 6, 7, and 8 1, 2, 3, 4, 5, 6, 7, and 8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. 오른손 들고 1, 2, 3, 4, 5, 6, 7, and 8 1, 2, and 6, 4, 5, 6, 7, and 8 1, 2, and 6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그럼 파트 2 나올게요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그럼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안무량이 길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정말 멋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지금까지 댄서 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